기상캐스터 배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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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료를 받는 70대 노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낙상사고로 숨지게 한 간병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.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A씨는 2015년 10월 대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78살 B씨를 간병하다가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미쳐보지 못해 낙상사고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어제 교내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가을 학위 수여식을 갖고 박사 2명과 석사 84명, 학사 300여 명을 배출했습니다. 또 울산 불교방송 개구에 공헌한 황경환 진양유조선 대표이사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. 이상으로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